네, 모스터렉스 시험을 보시고 경험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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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분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 고스터렉스! 안녕하세요! 고스터렉스입니다! 네, 일단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 같은데 정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모스터렉스가 소개한 빌리지는 어떤 빌리지죠? 네, 저희가 소개할 빌리지는 미니월드의 대세적인 공간, 매수 없이 나만 잘 살린 웨스터먼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지는 저희 논스타엑스처럼 정말 소액이 넘치는 그런 빌리지입니다. 아, 정말 설명이 깔끔합니다. 네! 자, 모스터렉스가 대표하는 빌리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 요즘 뭐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스터렉스가. 저희도 이제 다음 주쯤에 10월 사이가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요.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요? 네! 여러분들 기대를 해야 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모스터렉스와 함께 또 방송을 했던데 옆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형님한테 진하자나 자성상생일 수 있는데 1년이 넘은 시간에도 형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끄럽네요. 네. 아, 부 jag만 보고 오늘 열심히 하란 친구ик이니까 지금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갖고 있지만 더 큰 사람을 갖기면 기대를 해봅돼요. 정도로 부분들신 장면의 physical uncannyede 뜨거워? 네, Agreed, yourselves.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몬스타엑스의 멋진 공연 환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개발 수업부터 드립니다.